아 연주가 아무리 병신이라도 상상하진 않아 나 병신이야? 야야야야 위에 존나 말아 6명? 니 앞에 집앞 붙어있고 무슨 버튼을 할 때? 상아 못 따라갔어? 상아? 니 앞에 하나만 있어 네 찾았다 찾았다 나 택해 나 택해 나 택해 나 택해 나 택해 나 택해 내가 알아서 외국인이 저하고 올게 괜찮아? 괜찮아? 개..개..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러스트 헬렌이랑 듀오를 시작하고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과 듀오였는데 너는 웬 조같은 남정내랑 나도 앞호 옆이야 깡통 깨고 있어 게임을 지나가도 도박이 차라리 그... 너 어딨냐? 김치아야게 내가 어딨어 어디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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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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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쌔 수고 영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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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 ㅋㅋㅋㅋㅋㅋ 얘네 들어오면 ㅈ대긴 해 아 모르겠다 아 집 짓난다? 안 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그래 그래 비번 그.. 한양의 생일이다 아 어떡해 하냐고 한양 안녕? 아 연주 안녕 큰숨 산소가 모잘라 뇌 지금 아 연주가 아무리 병신이라도 하질 않아 나 병신이야? 야 뿅지야 너 죽기 전담 왜 말하게 형 말해 어? 그냥 보는 앞에서 왕따시키려고 그러네 어허허허 어허허허 어 대박이다 그냥 엄청 가까운데? 어 어딘데? 우리한테 좀 멀었어 기자분 생일? 아니 아까 뚫렸어 어떻게 뚫렸어 ㅋㅋㅋㅋㅋㅋ 바로 뚫어버리던데? 자 레이디 버스트 나 할게 언니가 오빠들 어 너 캄캄하네? 아니야 머스턴 해시계 보면은 지금 밤시 30분에 아니 해시계가 어떻게 떠있어? 밤에 해가 안 떠있는데 연주야 그러니까 너 대체 뭘 보는거야 미치겠네 배꼽시계 아니야? 에피 가는거야? 응 알았어 먼저 빨리 하자면 안될까? 가고 있어 심연아 어 어 어 말 좀 순하해서 해줄 수 있을까? 지금 가고 있어 심연아 아 나 왜 꽃놀이를 가본적이 없어 아 진짜? 어 근데 가면은 아 뭐야 여기 아니면 안 돼요 이미 머릿속을 길이 다 있던데 민주도 그 인물이야 어? 시간 올라왔다 어 오늘 레이더 왜 이렇게 많이 해? 포화 계속 퍼져 오오오오 좋아 이걸로 밀터 가자 우리 갈갈이 좀 한번 하고 으아악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70%에 안 돼 세대 깠어 세대 세대 나 살릴게 어 얘 죽었다 나아 왜 나만 억가당해 응 나도 내가 억가당해 그럼 3 그거밖에 없어 너무 아프네 너무 아프네 철 바운전이 저리다 솔직히 이거 종류별로 다 샀었다? 닭꼬치 이런거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면 준비를 못해 나 저기 에스만량에 풀마장 두 명 같은데 오케이 우리 능선이야 붙어있어 어 다 나갔어 올라갔어 다 나갔어 다 나갔어 하나 남아 나 왜 우리 토타 에케 먹어? 또또 에케 또또 에케 나머지는 줄래? 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모두가 왼쪽 보고 쓸 때 나 혼자 오른쪽 보고 아무것도 안 돼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도라인은 아 멋있다 매력적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헬렌이가 뽀이 같구나 그럼 어떡해 한번에 안바라 하겠어 어 어 뭐야 여보 진짜 레이든데? 저거 반드시 가야지 스크랩 나왔어 반드시 가야지 아 좀 나가봐 야 정면을 박아줄게 왼쪽 있어 왼쪽 오른쪽 가라 오른쪽 가라 오른쪽 두대 오른쪽 두대 오른쪽 잡았어 오른쪽 잡았어 오른쪽 백지 오른쪽 hire 아 Кто 또 object ir 문 닫았다 형 쟁여서 가야되는데 컴퓨터는 부정되고 어어어어어 스컬 쳐동할게 이거 봐봐 여기여기 어 뭐야 이거 쫄고 나가자 다 총들어 앞에봐 앞에봐 연주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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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집이 터는거 아냐 집보통이야 이사할까? 이사하긴 해야될거 같은데 테모게리가 더 귀찮긴 한데 이사를 하던가 집 지을 재료가 있어야하니까 돌을 캐면서 제캠 하나 더 사고 종류기 하나 더 사고 잡았다 야야야 위에 존나말래 여섯명? 150방향에 폰에 들고있어 4명 5명 최소 6명 잘싸우면 이길수있어 무장이 안좋아 땡겨서 싸워야겠다 쟤가 죽어가지고 3명 이미 다 푸쉬온거야 하나 할게 파이팅 이 앞에 집앞 붙어있고 하나 더 왼쪽에 하나 못 잡았어? 나 일로 갈게 니 앞에 하나만 있어 나 대피해 나 대피해 솜선 하나 잡았고 나 사비해 나 대피해 나 대피 나 잡았어 통화를 연주 앞에 연주 앞에 연주 앞에 연주 앞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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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갈게 나 우연아 아 너네 메디피쉬 없어 나 다 잘랐고 하나 더 있어? 나 다 잘랐고 하나 더 있어? 오늘 모든거 다 잘라야돼 연주야돼 있는거? 나 다 잘랐어? 나 935? 힛 나 뒤에! 나 뒤에! 죽었다가? 외 옆쪽에? 아 죽었다 아 근데 사람 너무 많아 저 집 앞에 가서 비비겟 너무 무서운데? 나도 나 어떻게 살아? 움직이지 말아봐 오우 아이디 기억하지 않을까? 아이디 알걸? 무조건 아이디 알아 난 이거로 가자 그냥 돌은 에스바가 들고 있는거지 일단 가자 일단 가서 그냥 짓고 다시 오서 한 번에 옮기는게 나을 것 같아 자가 있는데 22마리 있는데 아 우리집이야 우리집이다 아 아 3벤치 때릴걸 아 3벤치 있어 맞아 근데 저거 못 막아 가도 못 막아 이런게 너무 많아 그냥 포기해 포기해 아무것도 안될거 같은데 참 말이네 3벤치 있지않았다 손에 날린것 같긴해 느낌이 내가 한 번 가볼게 앞으로 아 우리집 앞에 사람있어 아직도 야 토대를 날린 다음에 데미지를 했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길하네 아 침략깔아 내 옆으로 아 탱크 잡는다 아 탱크가 아닌가? 아 그냥 레이드 같은데 한 번만 슥 보러갈까? 저기서 대박이 날 수 있지않아 살아있는 애들이 집주인인지 레이드 하는 애들인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저기 지금 애니마냥의 오른쪽에 있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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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 야 먹어줘야되는데 완전 풀템이야 아 먹었어? 아 먹었으면 빠져줘 나 다시 안보여 아 그 사람을 연주 지켜야죠 이거 우리집이야? 아 야 니네 앞에 돌 켜는데? 야 뭐야 원신이 급급 들고? 죽었어 야 잡았어 어 나도 봤어 여기 짱맞게있던데 밑에? 모였는데? 몰라 그냥 방구 터미 같이 올라가는 중 잡아줘 온다 흔들린다 야 철종아 2천만 2천개 왜 들고 올라오는데 야 고인디? 올라오는데 고인디치? 아 야 문이 너무 많아 고인디파게 무슨 소리 좋나봐 너처럼 다 열을수도 없잖아 아 아 얘는 닫고다닌다 흡선은 아닌가봐 흐흫 자 이제 좀 짓겠습니다 지금 왕공은 될 듯? 아 아까 이거 녹았다 문을 다 열고 나니까 아잇 허후 깜짝아 씨 왜 거기 안 놀랐죠? 누가 우리집 레고 레이더 온다는데? 진짜 올거면 M&S는 안 싸줄 수 있을까요? 흐흫 진짜 올거면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졸리긴 한데 오프로 온다는데? 무슨 소리니 야 이거 올거면 지금 와줘 우리 굿 간만 버려 진짜 감 좆나 온 애 감파 뒤졌나? 흐흐흫 연주연 우리 애가 원래 이런애가 아닌데 오늘지 에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이런애가 얼착한애에요 이런애가 아닙니다 벤디데 한 번 갈까?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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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지 가야지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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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아 요 형 우리집 보러갈래? 어 우리집 보러가자 아 우리집 괜찮아? 다친다 공구리 당했네 안괜찮아 어디에 먹어 드론 날린거면 집 가까웠겠다 어 맞네 드론 날린정도면 가까워야되는데 옆집인가? 애는 애키 풀모장이었잖아 마지막 마지막 어? 나 씨발 설거지하다 왔어 계속해봐 일단 설거지를 계속하라고? 아니 들어와봐 알려줘 나 무서워 우리 집 밖에 사람 좀 나와라 100인거 같기도 하고 너무 고민 이상한 반항 어디야? 우리집에서 300 3맵 어 내가 지네 이게? 하나 잡았는데 음 하나 그 통장타 위에 있다 통장타 잡았어 템먹는 것만 잡아볼게 템먹다 주공하네 통손도 잡았어 하네 2층 열렸네 전신주 뒤진거까지 확인했고 멀리서 오는거 하나 더 잡았어 아 벙커 막혀있구나 지금 아 씨발 내부 들어갈 수 없는데? 아 맞아 벙커 막혀있다 뭐하러가? 어 그냥 해볼게 어 로켓 먹었다 풀모장도 잡았어 어 로켓 먹었다 이렇게 하나 더 뭐 그냥 템 뿌려놓고 나가요 아 아니면 형 침대방까지 와서 놓던거야 30방에 상자가 있긴 해 아냐아냐 그냥 막 놓고있어 형 그 200방향 숲쪽에 뭐하나 왔어 그리고 240 바이지쪽에 뭐있고 아 이거 숲때문에 루프에서 저쪽에 안보여 애들 저쪽에서 나도 내려갈게 이거 아냐아냐 그들이 있어봐 그들이 있어봐 이것만 이것만 메인 나올 뻔했다 펜종 추가해볼게 이제 나도 내려갈게 이제 야 먹을꺼면 일로와봐 내 쪽에가 이거 원신이 중무장먹어도 설거지 하다갔어 전화받고 야 너 집 지키고 있었구나 어 나 켜놓고 잤어 내 발소리 뭔 뚫린 쪽 몰라 나 이거 킬치고 안에 뚫려 뚫을게 일단 안에는 막았으니깐 뚫었고.. 아 이거 템이 너무 많아 아 이거 해서 못하겠어 아 이거 해서 못하겠어 그럼 보내줘야 될 것 같아 훈자라 먹었어 흑진 안탈 흰을 안꺼가지고 안 보이네 뭐 떨어진 소리가 나는데? 아 떨어진건 나고 뒤에 모총있다 켜고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전 쉬러가겠습니다 집은 살아있네요 가다 연주 간다 연주야 너 팬이 많다 연주님한테 땅욕하게 먼저 넌 선택 안갤게 아이 뭐 방송끼고 욕배틀하면 뜯었나 아 너 토콘 출신이야? 안가보긴했는데 한번 해볼게 뜰래? 말.니.이야 멱싱이 편하긴 하다 홍대 어떻게 가요? 내가 우리 집에서 홍대를 어떻게 가는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홍.. 시야철 타고요? 뭐 어떻게 가.. 뭔 말이야? 연준.. 연준님 어? 홍대 어떻게 가요? 유진살 하이풀이요! 아.. 저거요? 뭐야 얘 일어났어 죽였어 왜 한국말을 안하는데? 뭐라는데? 안 돼요.. 왜 끌었어요.. 말투도 그랬어 혹시? 야 그.. 연주 괴롭힌 집이나 보러가자 신나까라 나게 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도미 아니야.. 도미씨.. 어.. 코쿠라.. 왜 끌었어요.. 어.. 맞는 것 같은데 이집씨.. 어? 왜 그러세요 집이야.. 문 열린다.. 문 열렸다.. 이집이라고? 여기.. 왜 끌었어요.. 보사 저기 있나 해.. 저기 있나 해.. 다 누웠어.. 어디.. 코쿠라 말.. 나 찾아서 들려.. 저기다 뭐해.. 흐흫.. 아니 저거.. 집에..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좀 깨야되는거 아냐? 아니.. 집 정리 안해놔.. 나 죽엉.. 나 죽엉.. 사전 데려갔어.. 코쿠라 때가 좀 쌓아.. 전소를 쌓았다.. 코쿠라 레이드 가자.. 레이드는 시그마게 가보자잉.. 요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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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하기 전에 연주가 딱.. 사전 포거하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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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나가 있을거 같긴 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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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열렸다.. 아니.. 집이 존나 이상해.. 요.. 야.. 얘네 자는데? 와.. 딱 오는 순간에 게임을 꺼버린다고? 야.. 근데 이거 메인이 어디냐?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 요.. 요.. 아니 아니.. 천장.. 아.. 아래쪽 상자.. 까고 생각해보자.. 진짜.. 와.. 아 위에 산 벤치있다.. 야.. 템 버러졌어.. 요.. 스칼리업 1200개.. 포대.. 가포.. 포대.. 분홍게 들어가있어.. 오.. 뭔집인데..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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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다 뜨냐.. 뭐야.. 도라 안달했구나.. 왼쪽 가볼까.. 왼쪽인거 같긴 해.. 이건.. 안벽이 있으니까.. 다 열어야 될거 같긴 한데.. 다행.. 템이 너무.. 이 진심.. 야 가방 몇개 붙여야되냐.. 두개 붙여볼게.. 가방 몇개 붙여야될거 같.. 내가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여기 모듈이 있는 트랩이 멸루야.. 야.. 건차 사놨다.. 어? 결국에는 똑같은 문이었는데 템이 없어.. 헣.. 건차방 안에는 템이 없는데.. 건차방에 지금 공기통 존나 소중하게 담겨져있는데.. 나와봐 이거.. 뿌셜게.. 에이.. 지지든가 말든가.. 으응.. 야 나는 여기가 궁금해.. 여기.. 비켜봐봐.. 얘네 용감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뉴비 특성으로 용감으로 바꿨는데.. 뭔가 뉴비 특성으로 용감으로 바꿨는데.. 어.. 비켜봐.. 여기랑 같이 가.. 어.. 그러네.. 과연? 아.. 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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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 화약 냄새나.. 그러면.. 어디.. 요기.. 류비 특성상 여기.. 여기서 돌리기 쉽게 화약은ariamente 저장해놓자..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요 상자 여기.. 다 있열 Cu.. 단단 ordinary 여기가 다 있었나... 이게.. 그쪽으로 가? 아니 Recality 그래도 harmful пока 우리가 개 β терри 이렇게 파메을 열심히 하는데 유아하기 안나오는게 바이냐 뜯어 먼저 내 찍고 있어 제일o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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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이제 갈까? 이거 어떻게 들고 왔냐? 좋아 나간다 응 없어? 가자 가자 아 나도 비타민 먹어야 되는 놈 안먹었다 오늘 우리도 왜 렉 걸려? 프레임이 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 용광을 존나하게 돌아서 오는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갈거야? 레이드? 아 준비 다 해냈구나 형 이러면 여기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서치라이트가 막혀있는데? 야 잠깐만 쟤 나왔어 집에 왼쪽에 야광 플래시킥 온다 일로 잡아야 되는 너 잡수 없이 왼쪽으로 숨을게 숨자 숨자 이거 아이씨 나 뒤로 해봤어 아 빼자 빼자 들어 쭉 빼봐 아이씨 이쪽이 좀 괜찮아 이쪽이 지울게 어 이쪽 하자 어 이쪽 하자 얘는 몇 명이다 이곳에 빠진다 이럴다 나오다 들어오지마 밖에 봐 들어오지마 밖에 마주 들어오지마 밖에 마주 나 상자 좀 하나 와봐 상자 내가 지금 눌렀다 상자 좀 벌려 로켓 쏜다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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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벽 열린다 이제? 열렸어? 올라와 연주야 뒤에서 딱 쏴 뒤에 막아줄게 열벽으로 그냥 벽 벽 부숴진다 로프 씨발 오픈 아 이거 제일 없네 로프 세대 아 이거 포드러면 죽겠네 한 살 때 로프 죽었어 로프 죽은거 같아 로프 4대 로프 안에 엄청 많아 씨발 안갈려 기다려 탈켰어 탈켰어 야 이거 직 우측 어디선가 또 깎아 아까 들어가봐 어? 진짜 아 벽찌고 있어 벽찌고 있어 벽찌고 있어 벽찌고 있어 괜찮아 아 불 젊나 걸어봐 외벽 치고 쏘는거잖아 아 외벽 치고 쏘는거 같아 밖으로 쏜다 살려줄게 아 이렇게 다시 뿌릴게 어머 다시 뿌리 외벽 있어? 외벽 절로 하나 깔긴 해야될거 같아 야 이건 절대 성공 못하겠는데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옆집에서 도와주러 왔어 쟤네 채팅쳐가지고 야 아니 야 씨발 HV 열렸다 이거 뭐냐 못 나가 야 이거 안 돼 씨발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도망갈까? 나 로켓 지금 들었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냥 뒤로 뚫으면서 가야돼 야 야 가다 가다 야 애캐들 푸쉬했다 야 애캐들 푸쉬했다 야 없떠가 가야돼 야 없떠가 가야돼 벽영 없떠가 벽영 내가 지금 박으면서 가는 중 빠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얘네 카운트 인원 존나 많아 여기 보고 있어 여기 가데끼를 보고 있어 나 죽은 줄 알아? 한 번 더 나와봐 한 번 더 나와봐 우리 더 살아있는 사람 있어? 우리 둘만이야? 다 살아있어 너 나와 너 나와 빨리 나와 나 메딕 2개밖에 안 남았어 나와줄게 일단 나와 일단 나와 홀물 있어? 야 이건 아니야 말이 안 돼 이건 아니야 말이 안 돼 절대 못해 무슨 순서대로 못해 이건 야 오히려 로켓을 몇 발 때린 거야 부상했어 야 우측 카운터 붙을 수도 있으니까 붙는다 산으로 카운터 오른쪽 위에 외벽 침대 나 왜 없어요 일로 넘어와야 돼 왼쪽으로 도와줄게 그냥 왼쪽으로 넘어와야 돼 라인 왼쪽으로 여기 뿌릴게 분명이야 저게 옆집에 싸우다가 같이 도와주러 온 거야 야 이거 근데 우리 집으로 빠져서 집으로 하면 수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모르겠다 온라인 레이드 올까? 헬렌이라는 앤데 어디 사는지 아세요? 라는데요 한국이냐? 네 다 한국이야 다 한국 이거 다 채팅치 군신 싸워 우리랑 싸우는 애들이 다 한국인이야? 그럼 봐 올 한국인 카운터 2 한국인 야 근데 나 레이드타워에 찜포 바뀔 때부터 약간 존나 쫄악히게 됐어 뭐 얼마나 있는 거야 저거 잘 해봐 나 집에 철칠 좀 할게 어 철칠 좀 해봐 웃어 오니까 이렇게 존나 많네 잘 해봐 내가 알아서 외국인 저하고 올게 얼 가자 우리 데이기 알려주고 와 레이더라고 외국인 저하고 이구 형 일어나 했어 한국말 한국말 조금 할 줄 아는 척하시는데 어구 you okay? 아니 S1 잠었어 이구로 아 위 아 위 you okay? ok ok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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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당신의 목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의 목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아 아파 넌 좋아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려? 너무... 왜...왜...왜...왜... 왜...왜...왜... 너 한국인? 일본인? 어 집에서 죽인다 하하하하 나 죽지 않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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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어나는 거니까? 신곡 구매 우리 레이드 실패 누나 나를 레이드라고?? alongside I don't want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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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respawn. No. We respawn. 얘네 접는다는데? I'll take you. We respawn. Why? Why respawn? No jam. No jam. No jam? Why? Not many people here. 내일 또 해줘? 안 돼, 안 돼. 해줘 너무 코리안인데? 한국인이야? I'm half Korean. Oh, really? It was really hard to raid you because of all the counter raid. 연주야! You guys can't take him. Gigi, 수고했어. Gigi, 고마워. 고생했어. 안녕. 안녕 아야 다 죽었어 우리 아 다 죽였어 토대 레이드로 하자 4명이서 5명이구나 5명이서 토대 레이드로 하자 포 좀 남아줄게 여기 내가 한졸도 할게 간다 토대 형이 먼저 쏴 토대가 근데 토대가 안보여 여기서 할까? 밀어버려 토대 헉 변순데 내가 벙컬꺼야 하나까나까나까나 나 왜 한국말이 안나오냐 하하핳 걘 또 어디갔어 어 연료 진짜 그지야 연료만 많아 기름부장 무상 무상하려 야 얘 포대도 있네 아 포소를 이정도 냈으면 카랑도 얼마나 내 야야야 권차와봐 권차가 제일 맛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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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야 얘 옆집도 밀까? 아 좀 남았어 이것도 밀려버리자 세발 남았어 세발 토대가자고? 오케이 오우 쉣 오우 쉣 와 얘네 뭐야 얘네가 개꿀 맛있었는데 오우 오우 AK도 있네 컴포넌트 개많아 10번 나왔다 연료 개많아 옆집이 그냥 개꿀 맛있어 얘네 게임 언제 했대? 한걸 본적이 없네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야 여기까지 마무리하자 그래 거기까지 하네 응 나 폼다? 폼다? 어? 도속밖에 없어 나 폼다? 폼다? 어? 도속밖에 없어 도속밖에 없어 기다려봐 이거 쉣받아 박을게 나 근데 카운터에 아무도 안오는데 왔어 다시 갔어 갔어? 으흫 폼다? 시원하다 야 어 얘넨 진짜 어? 어 메인방이 이거네 메인방이 여기인가 봐 이거 나왔어 소유롭게 하늘을 쏴 그냥 도구 그 뭐야 도구 도구 논다 가나 entitled 버덕 Un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